여기다가 이걸 싣고 왜 자꾸 갖다 바치고 있지 야가 뭔가 이상한데 왜 니가 갖다 바치고 있니? 뜯기고 있는데? 뭐지? 와 자꾸 없어지지 이거? 뭐지? 막 증발하는데? 누가 뜯어가는거야? 아니 어느 갓나새끼가 뜯어가는거야? 그부터 상아주 되겠고 뭐야 이거 왜 자꾸 뜯기는건데 석재 석재 쓸만한게 뭐가 있다고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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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inside 나무나 나무라는 나무만 팔라고됐는데 형도 뭔데 여기는 또 왜 여기는 그냥 건드리지마 여기는 계속 수도를 위해서 사물값다 바쳐야되 남의 스포츠 좋았어 이제 좀 이득이 나기 시작한다 왜왜왜왜왜왜왜 아니아니아니 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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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빨리 염소 농장을 풀로 돌려라 시간이 없다 염소 농장을 빨리 풀로 돌려라 시간이 없소이다 염소 농장을 돌려라 좋았어 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정말로 잘하고있어 빨리 염소절랑을 염소 도장이란다 염소 농장을 풀로 돌리라고 빨리 빨리 더 많은 염소 농장이 필요하다 왜 여긴 지워지지않는건데 말려 좋았어 여긴 못짓고 좋아 여길 지워 지울수있지 몇개나 지울수있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안되네 됐어 이거 없애 지워 ㅈㄹ 왜에에에? 여기에 쒸 2개짜리 밖에 공간이 안 되나? 체금을 했잖아요 그니까 매니저들이 하는 것보다 그니까 많이 쳐갖고 체금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니까 아프리카가 그냥 미친 겁니다 오케이 어 저희가 하는거 보다 그냥 아프리카가 미친 겁니다 예 농담아니애요 진짜예요 어 아프리카가 그냥 미친거지 신경쓰지 마세요 어 신경쓰지 마세요 단악가는 비경대인데 왜 계속 단악가 아닌거같고 계속 지금 막 처벌하지 비경대가 아닌 사람은 단악가가 안해서도 돼 미친 미쳤나봐 아니 비경대도 아닌 민간인보고 그러면 됩니까 아 반말이야 아 그래요 아 반말이야 반말은 뭐 먹을만하지 내가 친구도 아이고 말이야 이래라 노예야 좋았어 대사가 이제 천천히 생기는구만 어우 잠시만 향신료가 문제가 아니야 대추야자나무가 문제다 하나 지을때가 또 없네 이씨 지을때마다 애매하네 대추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 음 적절한 공간은 우리는 찾아야한다 아니면은 식량 부족이라는 정신나간 사태를 맞이해야 돼 그 꼴은 못보거든 어때 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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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족스러워 됐어 됐어 별목소 왜 또 나무가 가득 찼데 야 나무 좀 팔자 야 우리 뭐 무역선 놓은거 없나 보자 무역선이 어 나무를 팔자 어 나무가 넘치거든 지금 막 폭발하거든 자 나무를 빨 팔아 좋았습니다 어 어 게임판 쌀폭동잼 어 대추야자를 여기서 재배를 하고 유리는 또 어디서 재배해 아 뭔놈에 부호는 씨 어 몰아내고 또 너무 많아 뭐 다 내노래 어 콩 내노라 밤내노라 아주 그냥 개 난리 부릇을 쳐 때릴까 어 뭐 부호는 배떼기가 불러갖고 다 내노래요 어 다 지껄에 어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그냥 어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요를 찍어야겠어요 다 내노라 합니다 다 지껄에요 어 놀랍습니다 어 저게 바로 이제 유년기 시절에 분노를 주지 못해서 어 미친건데 난 도대체 무슨 미친소리를 하고 있는거지 됐어 땡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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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포대로 정말 때리고 싶습니다 어 멋놈의 부호는 어 원하는것도 엄~~청 많아요 정말 농담하니라 엄~~청 많습니다 자 됐다 어 이게 수도인데 어 수도가 그렇게 수도처럼 안 보인다 커피 야 커피로 맞아볼래 어 이 친구 농담하니라 커피로 맞아 봐야겠네 이거 좀 맞아야겠어 커피라니 커피 커피콩 커피 여기서 커피를 만들어서 절로 옮겨 오케이 준비 자 기암이동하고 어 커피를 만들어서 이동시키는걸로 항구관리서 항구관리서 뭐 더 필요하나 뭐 더 필요하나 여기는 수도니까 좀 어 쿨하게 어 좀 많이 어 저장구도 좀 많이 짓고 여기는 수도잖아 그 다음에 해안포도 짓고 야 개개힘 쏜다 어 무기가 없네 어 나름 좀 어 수도 스타일로 좀 꾸며보자고 여기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수도니까 이거 뭐야 이거 꺼져 좋아 여긴 이제부터 이제 언압 따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외부 외부 공급이 없으면 무조건 망한다 좋았어 빨리빨리 빨리 판날라 어 돈이 왠진 모르겠지만 계속 주로 들고 있어요 정말 큰일났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큰일났어요 어 빨리 뭔가 개척을 쓰지 않으면 우린 망할거에요 이거는 또 왜 이래 없지? 아니 뭐가 계속 없어지나? 마술이네 야 누가 계속 뭐 탈세하나? 뭐지지 제품들이 멋진 일들인데 정말 어 너무 멋져서 눈물이 날판인데 뭐가 계속 없어져? 유자비가 많이 드는건가? 어 뭐가 막 사라집니다 지금 어 대사도 빨리 커피안 내놓으면 커피공하고 던지겠답니다 어 좀 빡치셨습니다 어 대사가 빨리 커피안 내놓으면은 커피갖고 때리겠대 어 놀랍습니다 어 놀랍습니다 커피 와 커피 가공소득 문제네 이거는 이제 뭔 놈의 커피가 와 와 잠시만 어 이 말이 맞는거 같아 세금을 올려야겠어 세금을 올려 세금을 그 다음 부호 너희들도 세금을 올려 너들도 세금을 올려 농민 더 올려 그 다음 유금민 올려 대사 야 야씨 엿 먹어라 안드레 야 이제 이릉난다 정말 눈물난다 눈물나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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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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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출동 오케이 껐다 좋았어 잘 껐어 야야야 잠시만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아이씨 불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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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났다고 이런 느려 터진 도망가라 출동 됐어 정말로 쓸모없었다 자 없애 집에 가 야 불 좀 조심좀 하자 무슨씨 불이 심심할때마다 나냐 조심좀 하자 넌 놈의 불이 심심할때마다 나 좋아좋아좋아 좀 팔까? 뭘 좀 막 팔아볼까 아우 3만원대 드디어 3만원대 올렸다 좋아요 좋아요좋아요 3만원대입니다 저기 점토생각 안되나? 안되지 안되네 아 저기 화를 커플이 불태운거라고 없앨까? 커플을 다 뜯어버리겠구만 커플이 문제야 커플이 다 없애버려야돼 역시 수도는 어 엄청나구만 이동하라 이동하라 됐으 자 이제 우리는 커피를 재배할꺼야 어 커피를 재배할꺼다 커피 오케이 커피 간다 커피를 재배야돼 자 우리는 이제 어 가장 큰 커피를 주문해야됩니다 어 주문해야된다니 어 이제 만들어야돼요 자 커피준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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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개관시설 건설하고 또 뭐야뭐야뭐야 골드포트의 화재야 야 불 열 야 계속 이 집에서 불 난다 야 니들 잡아낸다 진짜 왜 계속 이 집에만 불이 나지 요새 안에서 먼지거리를 하고있는거야 다음엔 이 집 밀어버려야겠다 왜 저집에서만 불이 나는거야 아재요 출동 좋았어 됐어 넌 이제 필요없어 고 됐어 왜 산인총을 해 30개 감사합니다 자 개관해서 여기를 이제 농지로 만들어서 이제 커피를 만들겠습니다 커피 커피 됐어 커피 커피 됐어 커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마한테 난 얘기할거야 어 여기서 이제 무역항로에서 커피를 준비하라고 볼드버트에서 커피를 내놓을거야 커피 오케이 커피콩을 갖다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커피제작을 들어가고 여기서 커피를 뜯는다 내놔 내놔 빨리 내놔 너걸 전부 다 없애버리기 전에 내놔 안해 자 빨리 커피를 집어넣어 어 이제 여기는 커피생산이다 얘는 또 뭐야 이게 또 무슨일인데 철이 없다니 이게 무슨소리야 야 야 철 똑바로 안만들래 야 철 만드는 속도가 느리자잖아 빨리 만들어 그 다음에 커피제작소 커피제작소 시작해 이제 커피를 구워라 그 다음에 이 집은 뭔가 이상하니 밀어버리고 어 분명히 저기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을거야 테레범이 분명하다 일해라 노예야 이거 뭐야 뭔일인가 조난자 생장자 두명 안햇 뭐야 이거 강제미션이구만 출동 우리 국민이라면 데려오도록 하지 와 씨 잘산다 언제나봐도 이 친구들은 정말 잘사는거 같애 아 이 아들은 이제 구역을 나누네 여기는 이제 농민구역 여기는 이제 와 성이다 성이다 여기는 이제 어 부구역 여기는 귀족 귀족구역 야들 아예 구역이 나눠져있네 어 다음 여기는 이제 생산라인 뭐 이런식으로 어 우리는 종합선물세트 어 그딴거없다 구별 그딴거없어 그냥 만든다 저희요 어 우리는 그냥 상륙하기 전에 잡자고 어 그건 목적으로 두고있습니다 어 상륙하기 전에 조지겠어 어 적을 상륙하기 전에 조지겠다 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 목표이다 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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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피가 홍성 안 돌아가는거 같다 빨리 커피를 어 빨리 막 풀로 만들라고 어 원두 뭐냐 비임선 커피 어 약반맛을 보여주라고 오 오케이 올라간다 융단 올라가고 됐어 커피도 올라간다 됐어 완벽해 이제부터 대사 생산을 시작한다 어 비임선 커피 어 어 기다리며 야들은 와 하면서 살겠구만 세금 낮추고 어 세금을 낮춰 어 그리고 이제 야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부하해 원래 그런거야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어 동양한테 어 뭔가 더 좋은 혜택을 주도록 하지 자 골드포트를 이동시켜라 140 왜이래 수입이 안나지 뭔가 많은 수입은 안나는거 같애 어 그렇게 많은 수입은 안나는거 같다 아 여기서 야 융단제작소 하나 더 지을래 어 융단제작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거든 기암 도착했나? 오케이 도착했고 무역준비 오케이 어 명예 50플러스 가지고 32개 아 그리고 여기서 석재 석재 야 연장 100개 이상 있다 석재 10톤 들고와서 저쪽이 석재 넘겨줘 그리고 저 아지트 업그레이드 커피? 아냐 커피는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인민들한테 배포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 부족할 나름이야 지금 우리 쪽에 배포하는 것도 지금 거의 부족한 판이기 때문에 커피를 지금 다른 쪽에 줄 순 없어요 대추야잔은 일단 많고 향신료는 일단 부족하네 향신료야 얘 저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향신료가 부족해? 우유 보자 우유를 뽑아볼까 우유를 내놓거라 우유를 내놓거라 야 야 현재 우리 국 우리 인민이 2천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어 생각보다 굉장한데? 어 숫자가 많아졌어 그것도 상당하게 뭔가 생산을 해놓으면 사라지는 것 같다 아 뭔가 왜 없지? 야 또 없어졌어 뭐야 왜 자꾸 사라지는데 아니 뭐지 왜 모자이크 타일이 사라지지? 누가 훔치나? 아니 교육로에서 빠지는 건 없는데? 빨리 빨리 뭐야 도대체 모자이크 타일이 도대체 어디로 빠져 빠지는 거야 막 쥬 혼자 사라지는데? 어 누가 뭔가 빼돌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어 뭔가 좀 이상한데 누가 지금 티박나 설마 티박진 않을텐데 누가 미쳤다고 여길 티박겠어 아 아 아 맞네 맞네 야 천잔데? 맞아 야 대사가 업그레이드 할때 4개씩 처먹네 그니까 이씨 없지 정간다 셰킷 그니까 이씨 없지 어 대사가 막 다 퍼먹고 있네 저 혼자 아 대.. 대사가 다 퍼먹네 맞네 대사가 퍼먹네 어 대사가 혹시 뭐냐 모자이크 타일 먹방 찍네요 대사 어 대사가 진급할때 쓰는구나 야 웃기다 웃기다 웃기 이씨 대사가 하신 먹방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호친구들 음료수도 없고 식량도 없고 다음에 종교도 없고 삼종계판 맥주를 일단 못만들어 빵 만들어야 되는데 식민지 식민지를 여기서 추가를 하면은 돌릴수 있을까 어 가능할까 자 자 저쪽 이제 저쪽이 항구 와 얘들은 잘산다 일단은 여기다 여기는 이제 벼가 나니까 여기서 식민지를 하자 여기서 이제 밀을 재배해서 어 또 수도로 옮겨서 이제 빵을 제작하는거지 낙내가 다가오겠습니다 우리 이거 연장제작소가 너무 많나 너무 많은거 같기도 어 너무 많은거 같았어 보자 석탄 석탄 세금을 넣어 세금을 넣어 왜 세금을 왜 자꾸 전마들한테 세금을 먹입니까 안돼 세금은 올릴수 없어 핵도 없는 소리 세금은 올릴수 없소이다 세금은 올릴수 없소이다 우리 우리 인민들에게 어 무거운 세금 따윈 먹일 수 없소이다 와 불났다 아 마음이 아파서 세금을 못 물리겠소 어 마음이 아파서 세금을 못 물리겠소 뭐이거 잠만 목 점토체지장에 이씨 점토가 이씨 하루종일 하루종일 켜나 왜이리 늦지 빨빨 할래 빨빨 하라고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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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하루종일 켜고있네 자 코드코어 돌리자 코드코어 막 이빨 돌려 점심에 오리고기 저녁에는 아홉배 야식으로 중세도시입니다 예 이번에는 중세도시까지 씹어먹을려고요 정말 맛있는 중세도시가 등장했습니다 기암 도착했나? 여기서 대산물품 사서 저한테 내물로 넘기고 저한테 내물로 넘기고 그리고 이 도시 여기 확장갑니다 확장하겠습니다 확장해야될거 같네요 확장하지않고서는 먹고살기 힘드니 확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농민만 생산해 농민만 온리 농민 오케이 삼 삼은 이제 농민들이 안쓰고 사과주는 이따가 더 확장을 해야되고 여기는 이렇게 하자 물고기하고 이런것만 해갖고 여기는 농노들만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여기는 이제 농부들이 사는 어 그런 도시 어 농부만 살게해서 여기는 이제 돈만 뜯어내는 곳 관리 굳이 안해도 돈막 뜯겨내는 곳 어 그런 도시로 발전 어 최적목적은 여기에 별 신경을 안써도 되는거야 안써도 알아서 돌아가도록 고맙습니다